그거는 지성이가 해주는 게 그림이 좋지 해줄 수 있어요. 진짜 저도 결혼할 때 받아야죠. 그러면 서로 두고 받으면 되겠네요. 아 언제 결혼해 언제 지성아 언젠간 하겠죠. 정석이 형 왜 저기 자철이 결혼식 사회를 아직 못 구했다고 형한테 좀 해달라는데 내일 모렌데 어 중국이 형은 축가 해주기로 했어요. 아 정말 축가 뭐 해줄 거야 축가 사랑스러워를 무통 덮고 좋네 좋아 아 우리도 지성이가 저기 만약에 나중에 진짜 잘 저기 되면 우리도 다 해야지 게리가 붙게 받고 자철이는 뭐 해줄 거니 저요 어 축가할게요 축가 네가 너랑 잘해 너랑 잘해 우리 광수 만약에 결혼하면 광수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광수는 혼자 살아야지 놀리는 거예요. 아니 29살밖에 안 되는데 거짓말하네. 야 딱 도착해. 안 믿어. 이거 몇 살이야. 근데 이게 나보다 동생 같긴 한데 몇 살이야 자투리가 왔다 자투리가 왔다. 사회가 깜짝 놀랐어. 왜 중진한 친구라 그랬어. 진짜. 네? 친구예요? 아 친구야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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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? 네 서른데? 네 서른데? 지성아 형 형 형. 형수님은 요리 잘하세요? 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얘기 좀 해줘. 야 자연스럽게 물어보죠. 야 진짜. 야 진짜 카메라 끊고. 자 어떻게 만난 거야. 형 형 첫 개 Infinite는? 형 첫 개 Infinite는? 야 지냈어. 잘 지냈어. 자 어떻게 만났는데? 하하하하. 하하 열받네. 아 형. 아 형. 어떻게 해봐요 형. 아. 장편아 너는 몰랐니? 아 몰랐어. 진짜로? 어? 근데 너무 괜찮은 분이라 뿌듯하더라 진짜. 아.. 잘 아세요? 어? 아? 아니 꼭 알아야 돼? 아 저 형 진짜 웃겨 느낌으로 괜찮은 분인 것 같다 느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열륜이 생기면 반상을 보면 딱 나와요 정말 괜찮은 분이라는 게 저쪽에 프로포즈는 했어? 내일모레 결혼인데 안 했겠냐 야 내일모레 결혼이야 사실 프로포즈 안 했거든요 아직 안 했어? 여기서 해 아니 그냥 아니 아니 여기서 해? 영상 편지라는 게 있어 영상 편지라는 게 아니 이런 기회가 없어요 자철아 내일 해요 아 프로포즈를? 아 진짜? 야 프로포즈 재석이 형한테 좀 부탁해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어요? 쟤 진짜 그런 거 안 해 나는 진짜 그런 거 못 해가지고 나는 차 안에서 진짜 간단하게 했고 야 약간 진짜 멋 없는 스타일이야 저거 진짜 이벤트 이런 거 하라고 하는 스타일 있잖아 약간 되게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? 안 그래요 그렇게 살아보면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야 야 나 피곤한데 넌 더 피곤할 것 하지마 아마 내 아내 될 사람이 형 형 정수님이랑 제일 친하게 지낼 거야? 왜? 통화기가 많아가지고 은혜 씨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? 은혜 씨? 아 은혜 야 은혜 진짜 보고 싶다 은혜야 잘 지내냐 은혜야 잘 지내냐 은혜야 잘 지내냐 은혜야 잘 지내냐 은혜 본 지 오래됐고 정말 은혜야 나 한번 나와라 은혜야 아 정말 진짜 TV보니까 이거는 꼭 탄집이 안 되더라고요 야 너 때문에 안 됐다 하철아 네? 프로포즈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? 이벤트 같은 거야 이벤트 아니 저 6년 만났는데 아 진짜? 네 그러니까 19살 때부터? 네 야 그걸로 만났어? 그래서 저희 6년 동안에 그런 만났을 때 에피소드 에피소드 네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뭐 첫 키슬 그 다음에 뭐 위기의 순간 그 다음에 위기 해결 그 다음에 결혼하자고 마음먹고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을 두 분이서 뮤지컬 그걸 섭외해가지고 야 멋있네 멋있따 진짜 아 진짜? 아 그 배우를 누구를 썼지? 배우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재석이 형 써 나를 써 나를 야 지오랑 써 둘이 나랑 지오랑 하하하하 그리고 뭐 지오랑 나랑이도 되고 아니 뭐 아니 뭐 게리랑 지오랑 게리랑 지오랑 게리랑 지오랑 눈물 흘릴 수도 있어 나는 정말 감동적이겠다 아니 근데 멋있다 너무 멋있었다 방송은 방송은 제가 6년 동안요 받기만 해가지고 아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약간 눈물이 글썽이는데? 그럼 약간 미안해지는 마음이 저도 재석이 형 같은 스타일인데요 저는 그걸 못해요 네 네 아시죠 제 마음 아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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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알아 계속 받아야 돼 아 왜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짜 잘하셨죠? 네 네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게임을 할 건데 아 뭐 잘하셨습니다 상반자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.